감바스를 해먹으려고 중국마트에서 사온 냉동새우를 꺼냈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놨더니 새우가 익어버렸어요 원래는 밥만 쓰려고 했는데 왠지 다시 재냉장하면 상할 것 같아서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감바스 대신 새우구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우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감바스 할 때도 마늘은 엄청나고 새우는 거의 동물 맛만 낼 정도로 넣는데 그러나 여기서 싱싱한 해산물을 못 먹다보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